경북 북부지역에는 오늘 늦은 밤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6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영주 부석이 59mm로 가장 많고 봉화석포 52mm, 문경동로 46mm 등을 기록했고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산림청은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해 긴급재난문자 등에 귀를 기울이고 유사시 안전에게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에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